연일 청정한 대기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도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가운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하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예보였습니다.